바로 우짱한 노래 가볼게요 렛츠고 매일의 살 미소를 걷어 철저히 넌 숨겨진 비밀살 끝없이 원하지 날 어둠 속에 부딪히는 둔들 시선을 거둬 발을 멈춰 절대 나를 잡을 수는 없을걸 눈을 감아 rock up bye oh bye oh bye 너를 줬던 그림자 oh oh why Who are you looking fo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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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need to hold on 날 잊은 채로 oh why you run solo 아득한 정상 꿈 눈에 피잖아 Climbing up top Tell em who's this Lula 이 세계의 모든 걸 나눠부터 drop the case 떠도는 말을 묻어 날 따라와 call me your love 눈을 감아봐 go bye oh bye oh bye 너를 줬던 그림자 oh oh why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Here I can take us home 저 너머로 보이던 미스텍 은 잠시 저 번호 눈을 감아 rock up bye oh bye oh bye 너를 줬던 그림자 oh oh why Who are you looking for? oh 벗어나진 못할 걸 oh 왜요 oh 점점 깊게 빠져 내게 너 oh oh 끝까지 들었네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문빈 선배님 그리고 사나 선배님의 Who였습니다 후우 노래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이렇지 아니 이게 그 그 그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런 소리 질감들을 들으면 그런 소리 질감들을 들리면 이게 제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어쨌든 오늘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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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엘을 처음으로 이제 컴백을 했을 때 그때도 잠깐 선배님들 무대를 챙겨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와우 진짜 확실히 그 확실히 그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예전에도 또 이 조합으로 나온 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때도 진짜 완전 잘 챙겨봤었는데 저는 뭔가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 거도 더 약간 좋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우리 스테이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네 어 아스트롤 선배님들의 문빈 선배님 그리고 산하 선배님의 후! 같이 한 번 들어봤습니다 뭐 늘 말하지만 네 너무나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이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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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